음악 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트입니다 저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제가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발전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좀 많이 밀렸는데요 뭐 그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오후 8시에 제가 무료 강연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월요일로 알고 계실 텐데 오늘은 월요일 휴일이었죠 그래서 오늘 오후 8시에 제가 진행을 할 거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7시에 황민영 멘토님의 강의가 있죠 주챔스쿨에서 또 저희가 채널 하나 더 있잖아요 주식챔피언 주챔스쿨에서 황민영 멘토님 강의 7시에 하고 그 이후에 제가 바로 이어서 하니까 먼저 보시고 오셔도 되고 그리고 뭐 보시는 도중에 끝나면은 저한테 이렇게 넘어오셔서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본다면요 시장이 좀 밀렸습니다 제가 지금 아래쪽에 선을 하나 쭉 꺼놨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추세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단기 추세라고 하는 거죠 제가 늘 말했지만 차트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 그리고 100%도 아니다 그러나 무시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 있잖아요 사람 뭐 관상은 배신 안 한다 뭐 사람 생김새로 판단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솔직히 말해서 생김새로도 어느 정도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이쁘다 안 이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 사람이 주는 그 느낌과 뉘앙스 뭐 근데 그게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건 분명 아닐 거라는 거죠 미의 기준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닐 텐데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쌓여 있고 축적되어 있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생긴 사람하고 나하고 좀 안 맞던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살면서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 차트는 모양새,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모습과 모양새를 100% 믿을 수는 없으나 그래도 주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다 차트를 보고 있다 보니까 아예 맹목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무시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험에서 나오는 이 차트에서의 패턴은 무엇일까 추세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송할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저점이 무너지면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지금 이것도 하나의 저점이에요 흐름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도 인생에서 흐름,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놀 때도 흐름 흐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 흐름이 조금 깨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이 깨져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추가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최근 나왔던 이유 없는 상승은 끝이 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지수는 2550포인트까지 또 테스터로 내려갈 수 있는 자리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이제는 추가 하락 그러니까 저기서도 또 저점이 무너지는 형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하락의 기울기 자체는 자꾸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횡보를 하려고 한다면 2550포인트를 지지를 해야 될 거고 횡보하지 못하고 제가 예상한 대로 시장에 충격이 있을 거라고 한다면 저기가 무너지고 내려갈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예상을 여기를 무너뜨리는 충격이 한 번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시장 바라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일단 오늘은 좀 밀려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좀 역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에 역시나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뭐 좀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뭔가 타이트하게 올라오거나 뭔가 테마가 좀 이렇게 쫀쫀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한 번 체크를 해볼 텐데 세 종목이 들어가 있네요 상한가에는 지금 S에너지우와 노터스, 청담글로벌이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 셋 다 잡주예요 그리고 상한가 근접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13개가 있는데 뭐 여기에 있는 기업들은 약간 이렇게 방산주 북한하고 관련해가지고 방산주가 조금 이렇게 보여지고 그거 외에는 또 잡주다 생각이 들고요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은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기업들 위주로 많이 빠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라왔다고 행복해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 올라왔을 때 경각심을 가지고 매도를 해야 되는 시장이지 않나 요즘엔 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약할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조금은 수익을 빨리빨리 챙기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S에너지부터 살펴볼 텐데요 S에너지는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 일단 올라온 이유가 있는지 검색을 한 번 해보면 태양광 시장에서 S파워 입지가 좀 급부상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올라왔대요 근데 그 급부상이라고 하는 게 진짜로 급부상인가 했을 때 글쎄요 S파워가 급부상이 된 게 아니라 지금은 태양광 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테마 쪽으로 엮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태양광 산업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S에너지의 자회사 계열사 S파워가 좀 이렇게 인기가 있다, 인기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와 S에너지가 태양광 모듈 생산을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연료정지 사업까지 영역 확장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엮였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엮은 거지 엮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이 뉴스를 내서 일부러 엮은 느낌이 좀 많이 나죠 그래서 냄새가 좀 난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 상승은 좀 힘들 것 같고 사실은 7천 원대 올라오면 많이 올라온 내용이 아닐까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들고 계시는 분들은 깔끔하게 매도하시는 것이 옳다 생각이 들고요 태양광은 그렇게까지 바라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노터스는 점상 실패했죠 오늘은 점상 실패하고 거래가 굉장히 조금 많이 터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 부분 터졌다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일단 주식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터진 것을 780만 주 거래량이 터졌는데요 오늘 790만 주 터졌는데 주식수가 780만 주라는 걸 감안해 볼 때 상당히 많이 터진 편인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기업은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넘어갈 만큼은 넘어갔다 생각이 들고 단타 물량들을 계속해서 받아내는 구간들 조금 위에서 고가에서 고가 놀이라고 해서 흔들다가 은봉으로 장떼 몽으로 쭉쭉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이거는 들고 계셨던 분들은 조심하시고 쳐다도 보지 말라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청담 글로벌은 역시나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죠 그래서 새내기 상장주 청담 글로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일단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뭐 상장 효과죠 요즘에 뭐 이렇다 할 만한 종목이 없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나 잡아보자 라고 하는 단타 세력들이 조금은 엮이면서 급등이 나온 것 같아요 뭐 매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급등 나온 종목 3개가 쓸모없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노토스나 청담 글로벌은 당장 그냥 단순히 그냥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약간 착시효과 같은 느낌 때문에 올라온 거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은 역시 약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이 밀리게 만드는 가장 주요 요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약하다 보니까 역시나 외국인들은 단기적으로 살짝 들어오는 척 하다가는 또 매도세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샀다 팔았다 하면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큰 매력이 있는 투자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은 아직도 하락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를 안 하셨다면은 잘 하셨고 하셨다면은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어차피 이번에 하락이 끝나면 상승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세를 줄기기 위해서는 지금 털리면 안 된다 물량을 꽉 쥐고 기다려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오후 8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대 멘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